삼성전자의 돌파구 삼성전자의 위기는 뭐냐 대한민국의 위기다라는 말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엔 삼성전자가 이기기 위해선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되고 우리나라가 행복해야되고 우리 전부가 행복해야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아니 그전에 최경호 의원님께 일본인 의원으로 모신건데 갑자기 한국말을 하십니까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를 보는 사람은이고 추성은이와 최홍만이 경기를 하는 거를 지켜보았습니다 지지음지 지지음지 지지 누구세요 에그 아이살름 도일런 정제전문가가 아니에요 아그 지은은 요기까지 아시요요 아이디유 루이 영생을 두 번 당근 방윤 요리요 분도 요기까지 아시요요 지지음지 제가 그래 저한테 봅니다 저기요 바쁜 시간 내공 조성합니다 일사지 오디 오님입니다 계속하세요 시청하세요 뭐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진짜 긴급한 상황입니다 저희 상상자 주제분들 이 얘기 잘 들으시면 오늘 진짜 뭐라도 뭐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잘가시기 하고 sausage 너무 너무 sin pł 앉으세요 처음입니다 England이 영수 Organ minds생상 구요Monika 떨리 배이에니 ead하고 생거가보세요 ürron 루이 차란 루이 차란 루이 차란 flu이 차란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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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paran 루이 차란 처음이라 ufen 직접 접시에 구독할 pigeon 방금 한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